디멘터 에잇 퀄키 공격카드가 없는데? 공격카드가 없다면 공격을 하지마라 공격카드 아니 아니 왜이렇게 창의적이야 에이씨 꼭 이렇게 힘든 길로 가야겠니 디펙트야 쉬운 길로 갈수도 있잖아 창 싫어할만하지 더블 안녕 세상 안녕 재구성 아 정말 상점주인 한 대 때리고 싶네 고작 한 대로 되겠어? 흐흫 밀집 밀집 흐흫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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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전기 축전기 붙인 과정 메아리 축전기도 좀 피로해 보이긴 한다 명법서 무배팔기 두장 강화 강화도 좀 좀 네 라가블린 정말 쉽게 잡았다 넘당 역시 뚱땡이 그램니니 라가블린 보다 강하다 과학적으로 증명됨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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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임버 자수 아 여기서 창의적인 인공지능 뽑았어야 한다 이기긴 했는데 뭔가 아쉽군 아쉽다고 아쉽다 아쉬워 유성타격 에너지 없는데 유타 쓸 수 있겠나 따보나 하지 뭐 강호할게 너무 많다 가다가 냉정함도 짚어서 강호해야 되고 아이 뭐야 이거 메아리 1차가 수리를 하기 위합니다 메아리 1차가 수리를 하기 위합니다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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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 참.. blush 바닥부터 올해금 동안 쌓은 승천 5만원 하면 하실 건가요? 해금 완료 시 승천 쌓기 불가능 캐릭 순서 선택권이 있음. 당이 잘못 적었네요. 5만원 아니고 5천원. 10배 2번째.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? 축선기. 우회. 모두 구멍을 eye측할 수 있음. 5만원을 퇴근하는데요. FTR 필요 없잖아 홀로그램 터보 안나오나? 영채화 대기 얇아서 플러스 1 안녕하세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와 빡세대 밀드 스순 배 소비풀 탈바꿈아 위모 탈바꿈아 위모 탈바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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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울거면 추위지우고 냉정함으로 채워야 될거 같은데 솜목ped 100 game 선목ped에 디프트 스파이야 꽃샘 주의가 없어서 그만. 어 미라 손 손님 오셨다 이제 방열판님 모셔야지 디펙트는 계란 한판을 사면 스물아웃 개밖에 없다 디펙트에게 한계란 없으니까 한계란 없는 디펙트는 있는게 없어서 한계돋구만 관계없는거였어? 아 센거 봐 너 약하잖아 방열판 너무 급하다 이정도면 스넥코 좋지않나? 그냥 빈세장이 좀 더 낫겠다 킹씨 시작 두개라가지고 역시 킹씨 냉정한 뿔이랑 컴파일 드라이버 걷어내기 매우 급함 매우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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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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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영체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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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망알 왜 이렇게 들어왔나옴 영체화 이 썩어 빠진 캐릭은 지 혼자 드론은 제일 많이 필요해 이 썩어 빠진 캐릭터 이 썩어 빠진 캐릭터 이 썩어 빠진 캐릭터 이 썩어 빠진 packets 이 썩어 빠진 캐릭터 이 썩어 빠진 캐릭터 개화 쌓이리면 가끔 쓰죠. 근데 왜 성능은 썩었지? 홀 로 화이트 로 좀 줘봐. 킹시 시장이라도 강화자. 복돌님 이겨볼 구독 감사합니다. 성명인 옥슨 디벡 더 성명인 옥슨 디벡 헐 돌겠네. 헐 아니 냉정함 얻어 줄건데. 줄 생각은 있니? 왜 이렇게까지 냉정함을 안주는거야. 아 아잇 이러다 또 굳이 사막하겠네. 음 으음 으음 크으음 으음 방열판님 오셔도 되는데 으음 으으음 으음 아니 방열판도 없고 냉정함도 없고 왜 없는데 아니 왜 없냐고 왜 안 나오는데 아니 컴드 꺼내기도 왜 안 나오고 냉정함 없는 법 상점에서 볼드를 다 쓴 후 타일을 본다 에서 나온 상점 주인이 강감 냉정함을 팔고 있다 아니 드로가 많이 필요한 캐릭터로 설계를 했으면 드로를 많이 넣어야지 아이 미친 쓰레기 캐릭터 빡치네 진짜 설계가 잘 못된 캐릭터다 사과 못된 캐릭터 알려주세요 쪼개는 가면 버퍼 들어달라고 들어 좀 달라고 대신 백년 퍼즐을 드리겠습니다 의도 마주해요 정체와라 맞는 것도 이별 겠다 정체와라 맞는 것도 이별 겠다 그러니까 대체 얼마나 창의적인데 너는 너의 창의력 보여주실까 내 창의력 맛을 쬐끔만 보거라 죄송합니다 드로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꼭 비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비선택권에 드로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고난대로 간세 와 47만원 사막 상점에 캘립 타는거 아냐 사막 상점에 캘립 타는거 아냐 그러면 졸도한다 중졸도 심심시간 정체와라 죽여버렸라 설마 깎가니? 아니네 근데... 너도 싫어 임마 꺼져 그래도 까마귀보다는 얘가 나을 것 같은데 생각은 치즈직만 여기 디펙터 욕하는 사람들 당신이 디펙터 가족이라고 생각해 봐 그래도 욕이 나오나 쿠폰 입력창에 12RAC를 입력하면 오성 중가루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오성 중가루는 매우 강력해서 정탑의 몬스터를 손가락 튕기듯이 잡아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폭풍났다 넌 죽었다 짧아쇼 드로우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딥러닝 알고리즘에 의해 기계학습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라도 줘봐 가릴 처지가 아니다 방열판 떠도 돈 없어서 못산다 쪼개는 가면으로 제거나 봐야지 히익 이재 히익 이재 드루가 이러면 안되는거잖아 와 내 밀집 와 이런 쓰레기 게임 이 딴 게임을 왜하냐 진짜 여러분 술 넣어서 하지마세요 모근이 빠집니다 아 와 컴파일 드라이버다 컴파일 드라이버를 얻을 수 있는 헬로 월드라는 훌륭한 카드가 있단다 아유 에너지가 많아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 근데 화상정말은 왜 자꾸 잡히냐 아 아 까지 나 없애게 때렸나? 내게 심장을 잡을 빛이 있다. 아니, 내 옥수아. 응, 돕고 있어. 깜치지마. 딜이 모자란데. 딜이 모자란 당신에게 드리는 방열판. 할만해. 아, 이런. 병차 쓰고. 맞아서. 전기 만들어야겠다. 아! 안 써야 만들어주는구나. 전기는 어떻게 만드나요? 일단 터빈을 돌려라. 디펙트를 끓여서. 아까 만들어지는 거. 안 봤음. 슬더스에는 출바로라는 대연자가 남긴 바이블이 있다. 대표적으로 사비딱, 후기사막, 완업야가상필, 심장어접식 등이 있다. 모두 바이브를 외칩시다. 후기사막, 죽맨. 죽맨. 버퍼트 길대막음. 약화 없네. 연타를 영체로 막아낼 것 같은데. 근데 이긴 것 같구만. 폭풍 떴는데 뭐. 질수가 있나. 엘로월드 캐리. 아, 엘로월드 또 당신입니까. 그저 고트. 허접쇠 하하 잉 이지하네 안녕하셀법 도코특 시작판도라면 깨긴 깨야지 조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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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